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얘가 얼마나 생존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끝까지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소고 어떤간에 두루 자체를 키워본 기억이 없다보니 그냥 생각나는대로 해봐야 되겠죠 오야 벌써 레어 카드코어도 결국은 축해 발동인가요 미량 오우 야 야 좋습니다 심지어 화염자왕 만화 5 와 여기서 벌써 레어가 두개씩이나 그렇지 와 아주 모반하면 레어예요 아주 모반하면 레어예요 오 야야야 뭐였지? 야 맵을 타보라는데 없다면 말도 안되는거고 오 뭐야 너 왜 얼음이야? 야 이것도 랜덤이 보냈어? 원래는 무조건 하염 고정이였는데 와 에드 라임까지 3분반은 역시나 100작 런을 좀 해야되겠죠 아무래도 둘개월은 입색까지 만드는게 초반 루트가 가장 좋고 에드 루트 만화 5 2 1 멈출 와우 야 와 올레지다 내가 볼게요 뭐에요? 아이치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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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드코어 첫 룬워드 입세입니다 룰드루는 파겸 스킬을 쓰기 때문에 입세에 있는 3스킬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모든 분이 여다지가 아니야 미다지도 있어 아 야 힘 4다 저렴 용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 하나 신사 저게 만땅이거든 와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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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쌍패네 레지 올려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메이스다 메이스 하지마 안쓰겠지 아 아 아 아 에 에 원안이죠 제꺼는 스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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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게 7 아우 야 잠깐만 아 이게 낫지 그렇지 와우 프루헬르 그렇지 그 와우 바디씨 바디씨까지 뭐였지? 바로 떴죠 나 7만원 있냐? 아 또 저러네 아 이거 반대편까지 이거 가까운데 멍거리잖아 아 나 이거 여기 너무 짜증나 얘 여기만 특권 나면 여기거든 근데 여기를 가려면 다 돌아야 돼 아 아 결국 죽이 엘룬이야 네 집이야 자 여기 봐 여기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유 유 오 유 오 유 유 오 유 유 유 유 유 유 오 유 오오오 ody의 스퀘어 포話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런식으로 하트코어로 같이ئ 어떻게 agenda일지 야 유니크다 우와 너무 좋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야 무기가 많다 심지어 양머리도 있고요 양머리 기대합니다 야 근데 내가 내가 클리어 한 것 중에 가장 오래 걸린다 진짜 와 진짜 오래 걸리네 안정적인데 와 너무 더딘다 하쿠옷 아니고를 떠나서 어허 야 그래 뭐 무난하게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아 졸업이 콩앞이었는데 아 진짜 아 이렇게 해서 첫 하드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